안녕하세요, 이조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학교 비록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금공강이거든요. 근데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번 학기에 학교 이틀밖에 안 나와가지고 사실상 월목금 공강이죠. 암튼 오늘 공강인데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과제 좀 하고 편집 좀 하다가 이따가 미팅 잡힌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저기 갔다가 아마 저녁쯤에 릴스 찍으러 연습실에 갈 거거든요. 이번 영상이 제가 쑥 있는 날이랑 공강 날에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열심히 담아보겠습니다. 오늘 날씨 짱 좋다. 지금 9월 중순인데 많이 선선해졌어요. 뭔가 한강 가야 할 것 같은 날씨랄까요? również 오늘 날씨에는quer world. 오늘 날씨에 다 만나요. 여러분이 다음에 신경영을 해주세요. 오늘 날씨에 이어졌어요. 오늘 날씨가 내가 encamp day하는 날씨에 대해서 오늘 날씨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날을 봤을냐고. 오늘 날씨가 다시 찾아온 날씨가lusive. 오늘 날씨가 다시 찾아온 날씨가 짱 vier rajça으로 많이 남아있는 날씨가 그래서 물어봐요 근데 왜이러니까 듣고 싶어서 특별히 준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알그레이밍 엄청 감동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연습실 도착 짠 하얀이가 고마워 너무 큰 생각보다 큰데 어떻게 먹지 잘 맛있는데 응 다 팔렸어 내가 지금 해가 또 있어요? 없는데 그렇게 맛있다고? 짠 촬영 끝 해가 지기 전에 옥상에 올라가서 레드 댕시랑 캡플러의 갈래요 전소미의 금금금까지 3개 영상을 1시간 만에 다 찍었습니다 금금금을 찍으려고 머리도 따왔고요 이거 귀엽죠? 얘를 이산실에서 찾았고 그리고 반지가지 이거 저번 생일때 받은 선물인데요 안무 중에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뭔가 포인트 주려고 가져와봤습니다 진짜 준비송이 이제 퇴근하고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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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공사활동하러 왔어요 저희 학교에 졸업하려면 인턴이랑 사회공사 해야 되거든요 코로나 때는 뭔가 나중에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미루다 미루다 더 이상 미루면 진짜 졸업을 못할 것 같아서 이번 학기에 사회공사 활동을 신청을 했어요 제가 신청을 한게 저시려 분들 일상생활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중국어랑 영어가 되잖아요 외국어로 그분들과 이제 대화도 해보고 네 이런 걸로 방금 제가 맡게 된 분을 만났는데 박사님이셨더라고요 30년 전에 대만에서 공부를 하셨고 영어도 되시고 하는데 근데 안순질이 꽤 오래돼서 까물고 왔다면서 이제 저랑 대화할 때 많이 서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힘들지 않을 것 같고 이미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저도 뭔가 기대가 되고요 한 학기에 30시간을 채워야 되고요 나누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정도 해야 그게 다 채워질 것 같아요 이 박한지 4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가 보는 사범대 그 전에는 그냥 저희 단과대에서 위주로 수업을 들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리가 없었어요 저 방금 수업 끝나고 나왔는데요 방금 들은 수업은 인간 행동과 동기라는 수업이거든요 제가 항상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데 근데 그 전에는 약간 학점 채우기 바빠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전공 수업이나 학점을 잘 주시는 수업을 위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진짜 제가 알고 싶고 관심 있는 분야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개강한지 얼마 안 됐지만 근데 항상 수업 때마다 뭔가 항상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간만에 등록금이 아깝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좋은 것 같아요 저 지금 과제랑 편집을 하려고 카페를 가고 있는데 이 카페를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되어서 뭔가 꼭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캐치카페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대학생하고 취준생들을 위해 만든 공간인데요 하루에 한 잔 음료를 우르르 제공하고 매일 최대 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거의 2시간까지 1시간 стол 도전정도는 주의해서 길게 공감를 타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좋아요 candles 물을 타고 nine 막걸리 막걸리 대박 뭐 안 hö 여기 잔들 다 넣어놨어. 또 코팅 나가고 사이러가 다 됐어가지고. 진짜로 목으로 오니까. 보니까 스티블나? 스티블나? 이제 또 빼있거든요. 여기 진짜 많이 오는 사이거든요. 저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주문했어요. 주문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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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오늘도 역시 얼굴 만들어 로닝에 왔습니다. 저 안그래도 잘 붙는 편이고 너무 많이 못 자서 진짜 한 수고 딱 좀 더 부었는데 방금 하영이 연예인분들 붓기될 때 마시는 시럽을 첫 번 넣은 녹차를 준비할 수 있어요. 오늘 다 타고 오는 지금 두 잔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제 출근을 붓기 이제 빨리 빠져라 그리고 마무리한 것도 봐주세요. 뭐예요? 지금 얼굴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안 돼 아니, 자세히 기다려 주기 약간의 끝을 수 없는 성도 조금 더 웃겨서 다 그가 오는 게 아니라 오는 게 아니라 어집한 게 아니라 오는 게 아니라 아내가 있는 거 왜요? 아내가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완전 좋아요 여기가 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맛있습니다. 오늘은 버스킹 하는 날입니다. 버스킹은 처음은 아니지만 제가 오랜만에 하는 거기도 하고 또 아트비트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팬분들이랑 직접 뵐 수 있는 공연이라서 되게 설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어제 잠을 2시간 정도 자다가 그냥 눈이 떠졌어요. 긴장돼서인지 아니면 배고파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잠을 많이 못 잔 상태인데 아무튼 컨디션을 진짜 조절을 잘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잘 모르겠어요. 너무 잘 모르겠어요. 너무 잘 모르겠어요. 랩랩랩랩 Q.V Q.V 소름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